안녕 친구야 오늘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오일들을 소개하면서 너에게 발라줘볼게 나는 여러가지 오일들을 사용하고 있거든 먼저 딥들이 오일이야 이건 신경쓰이는 벼루지나 혀드름이 날때 씻고 나와서 면봉에 톡 저기 발라가지고 그 부위에다가 발라보고 바르거든 또 여기 코에 뷰루지나 땅 내가 발라줘볼게 뜨덩 뜨덩 또 어디 신경쓰는데 있어? 턱에 낫다고 뜨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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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뷰루지가 조금 잠재워준다 뜨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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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조바 오일 아니고 호호바 에스파냐 위쪽에서는 J를 H로 발음하구나 호호바 오일인데 피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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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포먼스 진짜 다양한 데 사용할 수 있어 나는 원래 이거를 에어 오일로 쓰려고 샀는데 있잖아 이거를 평소에 화학적인 오일로 생각하고 막 문뿍해서 바르잖아 그러면 머리가 너무 많이 기름지거든 진짜 이게 뭐야? 이게 요정도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발라줘야 한다 이렇게 긴 머리인데도 이렇게 조금만 발라줘야 돼 알았지? 그럼 진짜 길어져 너 머리 발라줘볼까? 그리고 사실 나는 이거를 요즘은 어떻게 사용하냐면 사실 나는 이거를 요즘은 어떻게 사용하냐면 그 카라마를 발라서 머리를 이렇게 해서 두피 이렇게 바르고 문지문지 또 반대편에 갈라서 문지문지문지 또 가라서 문지문지문지문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머리에 온 두피를 처음보다 이걸로 마사지하듯이 문질러줘 진짜 되게 오랫동안 그러면 보이지 않았던 두피에 있는 각질이 눈에 띈다가 이렇게 보여 각질이 제거되는 게 그리고 나서 따뜻한 물로 머리를 감아주잖아 그러면 진짜 두피가 엄청 깨끗해진다 이거를 매일 하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한번씩 해주고 있어 근데 이거 나는 또 두피 제거용 못쓰지만 전혀 온 오일이고 여기서 바른듯이 피부에도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아마 네가 고민이 건조한 부위에 써도 참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은 이거는 사실 전혀 오일은 아닌데 레티노 오일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 이걸 나는 어디에 쓰냐면 명소에 대박 여기 웃으면 여기 주름이 생겨 여기가 이거 조금씩 여기 형이 쓰여서 가끔씩 막 엄청 많이 바르는 건 아니고 진짜 매주일에 한번 바를까 말까 모두 밤에만 씻고 나서 이거를 이런데라든지 고민데데덴 이런데 주름이 알아 저도 조금 소량감 달라주고 있어 너도 해줄게 너 어디에 신경 쓰인 데 있어 여기 주름 또 이마 또 어디 어디 목 주름 나도 나도 도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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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밤에 아주 진짜 극소량만 조금씩 바른잖아 그럼 효과가 진짜 빨리 나온다 다음날이면 확실히 주름이 펴져 근데 이게 햇빛이 약해 그러니까 꼭 밤에만 발라야 한다 그리고 100% 오일이니까 진짜 아주 조금만 그래서 가끔 발라야 돼 막 주름이 펴지는게 너무 좋아서 욕심부리고 자주 매일 바르잖아 그럼 진짜 피부에 자극적일 수 있어 알았지? 그 다음은 이것도 전혀 온 호일은 아닌데 스티커가 떨어지려고 스티커가 그쵸 산챔 베이비 오유 다 알지? 유명하니까 나는 그 내가 몸만 좀 건조한 편이야 그래서 물론 바디로션을 바를 때도 있지만 오일이 확실히 효과가 좀 더 즉각적이어서 오일을 발라주고 있어 향기 맡아봐 은은한 곳 향기가 낫잖니 이거를 발라줄게 너 어디 손에 발라줄까 일단 기본적으로 꽃 향기가 나니깐 추천해 이거는 다리라던지 이런 데 주로 많이 발라줘 특히나 다리가 많이 아플 때 있잖아 얘를 좀 듬뿍 발라가지고 다리를 종아리를 마사지를 해주잖아 그러면 확실히 기름 오일 때문에 마사지 효과가 조금 더 제대로 나는 것 같아 그 다음 마지막은 뭐지 파파멘토 오일이야 파파멘토 오일이야 그래서 두통도 너무 심하고 그 어릴 때부터 병원도 다니고 그럴 정도였거든 내가 잠을 너무 많이 못자가지고 근데 이렇게 페퍼민트 오일을 사가지고 원래 아로마롤 있잖아 거기에 페퍼민트 오일 있는 거를 사서 권천홀이랑 이렇게 뒤에 있잖아요 이런 데 발라주잖아 그러면 막 두통도 많이 가쓰고 좀 뭐라고 하지 멍불린 듯 상쾌해지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페퍼민트 오일을 그냥 이렇게 병원으로 된 거로 싹 있어 그래서 오일 롤은 나에겐 에프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 하냐면 아까 발라서 발라서 너에게 관자놀이 문치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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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뒤 문치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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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잖아 그러면 시원하지? 저는 이분도 정말로 구현해 주고 싶어 이게 사실은 여기 보면 주의사항이 뭐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걸 아마 지향할 거야 꼭 하지 말라고 할꺼야.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데 있잖아. 이런 반쪽 연한 피부에 한번 발라줘서 괜찮다 싶은 친구들은 아니면 이렇게 면봉에 소량만 해가지고 공부하느라고 스트레스 받는 친구 직장에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답답하고 집안일 하느라고 지친 친구들한테 꼭 추천해주고 싶어. 잠도 못자고 너무 힘들고 지치고 이럴 때 있잖아.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보다 나한테 도움이 많이 든다. 지금 수험생 친구들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친구들한테 꼭 혹시 혈육이 괜찮다면 이걸 구매해서 사는 걸로 추천할게요. 근데 뭐 진짜 굉장히 오랫동안 써왔거든. 그래서 나는 효과를 증명할 수 있어. 내가 이걸 항상 데리고 다니니까 내 친구들 혹은 처음 본 사람들도 관심을 가져 이게 뭐냐고 만약 내 파우치로 봤을 때 내가 이걸 추천하고 발라주면 나중에 그 친구들이 나중에 그 친구들이 나한테 와서 나 이거 좀 발라줘 하면서 자기 이마를 이렇게 갖다듬다. 내가 또 다시 만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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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줘. 정말 괜찮은 정말 괜찮은 오일이다. 일단은 내가 뭐 씻을 때 쓰는 것들 뭐 그런 것 여러가지 있긴 한데 일단은 내가 진짜 피부에 바르는 오일들만 한번 소개해줘봤어. 그 내가 마지막에 바른 페퍼모먼트 오일도 있고 뭐 여러가지 오일때문에 아마 오늘 너는 분명 아주 꿀잠해질거야. 난 정답할게. 그런 친구야. 오늘도 너무 많이 고생했고 수고했어. 그러면 잘자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2 감사합니다.